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댔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시작하셨을 당시 아주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한 곳에서 모여든 군중. 그들이 찾았던 대상은 소문을 통해 들었던 기적과 구마를 행하시는 유명인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병자와 더러운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소문대로 듣던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소문과는 전혀 다른 분을 만났을까요? 여러 역사 기록을 통해 보면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기적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구마를 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독특함이 있었으니 바로 당신이 일으키셨던 기적과 구마를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이나 구마 사실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 답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그분에게 중요했던 것은 기적이나 구마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회복시키는 것이었고 믿음과 희망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치유 혹은 구마를 통해서가 아닌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소문이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마술과 같은 심으로 불득정 다수에게 집단적으로 치유를 행하거나 구매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이것에 관해서 각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지를 매우 디테일 있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구마를 행하신 것의 밑바탕에는 병마와 악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향한 가엾은 마음 곧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고 그분께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전체로서가 아닌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만나 그들의 사정을 듣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 사람이 병이나 악령에서 벗어나 진정한 믿음의 회복을 이루고 결국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더러운 영들의 외침은 거짓이 아닌 진리를 담고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말이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일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도록 전부를 내어놓는 사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청하는 사람일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그리하여 좌절과 절망이 아닌 하느님의 나라 그분의 정의와 사랑이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모테오 2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새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복된 은총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자비를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